이 사진의 역사에 대해서 인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사진이라는 매체와 가지고 있는 약간의 특이성이 있어요 특이성 때문에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조작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강력한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최근에 왜 저런 사진가들이 저렇게 합성과 조작과 연출을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조작된 사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첫 단계로 고민해봐야 되는 것은 사진의 탄생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진의 탄생 사진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빛을 기록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빛을 정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욕구로 탄생이 됩니다 탄생된 시기는 1800년도 초예요 근데 재밌게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발명한 사람은 한 두세 명 정도가 있어요 동시에 발명이 됐고요 또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재밌는 욕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사진 최초의 사진이라고 읽혀지는 사진 중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목이 좀 안 좋네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누구의 사진일까요? 세계 최초의 사진이에요 누가 찍은 사진일까요? 입장권 두 장이 걸려있습니다 이 앱스? 네 맞았습니다 이거 뭐 답지가 유출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나 튀지 않으셨는데 처음은 이 앱스가 만든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초초의 사진이고 대략 한 3, 4시간 정도 노출을 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8시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이 아저씨가 8시간 동안 저러고 서 있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아요 뭐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풍경 사진이고 그 당시에 도시의 나쁜 경임에도 불구하고 마차나 지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없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오랜 동안 노출이 된 건 맞아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빛을 기록하고자 했던 요구 때문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비엡스와 다게르가 만든다 다게르 타입이라고 불려오는 거고요 요거는 그 망고 빡나매를 통해서 특허라는 형태로 프랑스가 복점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비엡스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엡스는 돈을 부었어요 다게르가 다 가져왔어요 어쨌거나 다게르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부었어요 그럼 이 아저씨는 누굴까요? 다게르겠죠? 비엡스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어쨌거나 다게르라는 아저씨 그래서 초기에는 그림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돌을 잃은 신흥 도시의 귀족계층이 자기의 표상을 갖고 싶었는데 화가를 도웅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사진을 통해서 그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림보다도 훨씬 더 사실감 넘치고 다게르 타입은 보통 어떻게 되었냐면요 유리판이 있으면 유리판 뒷면에 의도 입혀가지고 만드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반짝반짝거리는 금속광택이 나고요 그게 잘 안보여서 그 뒤에다가 금속판을 하나 내거나 혹은 아예 금속판에다 만들기도 했어요 보통은 유리판을 많이 썼고요 유리판을 썼기 때문에 깨질 위협이 있어서 요런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유리판을 만들고요 뒤에 그 금속판이나 페달을 대고 그 다음에 뒤에 보호하는 나무판을 대고 다음 뭐 윈도우를 대는데 금방으로 예쁘게 만든 다음에 뭐 벽난로 위나 이런데 이렇게 올려놓는 액자 형태로 올려놓는 형태를 더 많이 취해요 뿐만 아니라 요렇게 가져다니기도 했어요 비싼 기단에 솜을 넣어가지고 보호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유리판을 보호할 수 있게 이렇게 덮으면 떨어뜨리도 깨지지 않게 요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바로 여기서 사진이 출발을 하고요 요렇게 개인적인 욕구를 긁어줌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도를 얻게 됩니다 그 도를 통해서 사진소를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다계레오타일이 한참 활성화될 때는 이거 만들 때 그 계란 계란 흰자를 쓰거든요 계란을 뭐 10만 판씩 썼다고 그래요 공장처럼 돌리는 거죠 다 안 보고 계란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돌렸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인간이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동시대에 여러 사람이 비슷한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영국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사진이에요 요 사진을 개발한 사람은 탈벅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저씨는 다계레오타일이 조금 더 상업적이었다면 너무도 항구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해봤듯이 청사진같이 식물을 얹어가지고 하면 패턴 나오는 거나 요런 것들을 만드는 걸 통해서 사진소를 발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서야 제대로 된 사진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요런 사진 한 장 남깁니다 아 이렇게 되니까 아 이게 사진소리됐구나 라고 완성을 시키고 이거 투커를 걸거나 팔아먹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아주 멋있고 꼬다곤하게 책을 썼어요 그래서 펜슬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책을 써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술을 공유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렸죠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의 한계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든 방법을 통해서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탈버트가 만들었던 리액스와 탈버트가 만들었던 방법은 유리판에 약품을 칠해서 카메라 안에 넣고 사진을 찍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곧 필름이자 이미지였어요 그것이 곧 원판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가로 세로 A 바이 텐 다시 말해서 8인치 10인치짜리 사진을 얻고 싶으면 A 바이 텐 필름이 들어갈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야 됐고요 그 인화지에 이미지를 뿌릴 수 있는 멋진 렌즈를 달아야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 뭐 예를 들면 20에 24인치 혹은 그것보다 더 큰 사이즈가 필요하면 심지어는 마차 뒤에 수레바퀴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만들어 써야만 했어요 그런 한계를 벗어나게 해준 게 바로 탈버트에요 어떠냐 하면 탈버트의 기술은 필름과 인화지가 둘 다 종이였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래서 종이 위에 종이를 놓고 강한 빛을 쏘게 되면 밑에 또 감각이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네가티브로 필름을 만들고요 이 네가티브를 또다시 네가티브 종이에다가 투영을 해서 만들면 내가 내가가 포지가 되는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크로스가 되는 이런 형태의 사진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내가 내가 포지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해서 사진이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필름 하나만 있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 장의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진이라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치를 극복시킬 수 있어요 물론 돈은 못 벌겠죠 다게르가 돈을 벌었던 이유는 사진관을 찾아서 계속 원판만 팔아먹으니까 한 장도 필요하면 또 던주고 가서 찍어야 됐고 또 던주고 가서 찍어야 됐는데 이제는 필름 하나만 있으면 계속 이나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이 가지고 있었던 안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 노력이 만들어집니다 그 노력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의 시도는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다게레오는 파넷 사이즈를 키우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8번째 방법을 이용하거나 혹은 다게레오의 방법도 잘 응용하면 사진을 한 장 찍고 옆에 한 장 찍고 또 옆에 한 장 찍고 또 옆에 한 장 찍어서 붙일 수가 있죠 지금도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해요 어쨌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안계 다시 말해서 찍은 그 사이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계를 극복하고자 기럽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포토그래퍼가 실수로 필름에 노광을 준 걸 모르게 다시 한번 노광을 줬더니 이상한 이미지가 두 장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아 이런 방법으로도 새로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보고요 사진이라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예요 보고 있는 걸 그대로 기억할 수 있어요 빛이 없고 볼 수 없는 물건은 기록이 안 되는데 이걸 통하면 실제로 사람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사실이다라는 믿음을 깨트리기 충분할 정도의 변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밌는 사진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작품은 아주 멋있는 제목이 있는데요 무슨 고대하는 가장의 어깨의 무게 뭐 이런 이런 아주 소사적인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이미지나 아니면 아니면 이런 귀신을 본 것 같아요 정말로 그 당시에는 이런 투명한 인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그걸 찍을 수 없다라는 존재였는데 사진이라는 가장 사실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를 만들므로 인해서 아! 이거는 또 새롭구나 라는 것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진은 더 재밌어요 여기 보기에는 그냥 한 장 같은데요 실제로는 18장의 인화지를 가지고 필름을 가지고 한 장의 인화지의 사진을 만든 거예요 다 따로 찍어서 하나의 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 회화와 비슷한 기법이에요 회화가 어땠어요? 그림을 굳어서 빈 캔버스를 채워나가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 구조였고요 두번째는 거기에 사용하는 오브제도 비슷해요 뭐 프레섬스 시대에 등장하는 커펜이나 그리스 시대의 기둥이나 그리고 서사적으로 메인 주인공과 왼쪽 공과 오른쪽 막 이런 것들을 매치해서 이야기의 구조를 만드는 거죠 이 이야기도 반을 나눠서 반은 행복한 삶에 대한 얘기고요 반은 괴로운 삶에 대한 얘기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 조작 방법들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시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진의 초기부터 포토샵이 없던 시대부터 비지타이라는 것이 없던 때부터 그게 이제 조금 더 기술적으로 발전하면서 티도 잘 안 나요 너무 잘 만들기 시작해서 다 따로 찍은 사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보기 전까지는 아주 잘 쓴 포토샵처럼 잘 붙어 있어요 김편은 같은 시대에 존재하지 않았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얼마 전에 죽은 딸 이런 사진도 등장시켜서 자기와 결합시킬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그런 이미지들도 만드는 시도가 생깁니다 바로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하고 스케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걸 또 사진 찍고 그리고 또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내는 있는 것만 찍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도를 반응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의 사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여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재밌는 사진인데요 방식은 포토 몽타지예요 그냥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위로 올려서 붙이고 다 붙인 사진을 다시 카메라로 찍어서 한 장의 인화지로 만드는 거예요 얘가 걸려 있었어요 장식용으로 사용했는데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요? 어디에 걸려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얼굴들이 있었어요 예 미용실이요? 이제 재미가 없어요 처음 할 때까지만 해도 한 다섯 명은 땡을 했는데 사진관이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거 안 나오네요 미용실이요 그 당시에 1800년대 중순이에요 1800년대 중순에 프랑스 사교계에 젊은 여성들의 머리 스타일을 보고 싶으면 이 한 장이면 끝나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왜?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이 있는 사진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가서 나 이번 일을 해주세요 그럼 해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용도예요 이건 뭐겠어요 그럼 발레 교습소에 있던 거 발동작에 대한 모험을 해놓은 거죠 사진에 새로운 사용처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조작이나 간단한 경영을 통해서 아주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또 퀴즈가 나올게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노을부에서 만들어진 사진일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위쪽에 막 성도 있구요 뭐 농가도 있구요 군인사진도 있구요 귀부인의 모습들도 있고 뭐 마을도 나오고 마차도 나오고 그래요 무슨 사진일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네 네 네 옷 의상 의상실에 쓰는 거 조금 달라요 뭘까요 네 신분 신분에 신분에는 글이 있어야죠 글이 없잖아요 그죠 신분 잘 안 들려요 신분에 따른거 신분에 따른거 볼려고 만든거 아니에요 뭘까요 네 마을 사는사람들 조사하는거 당시에 힌트를 드릴게요 당시에 사진소를 열리야 비싼거에요 그렇게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서 쓸만한 그렇게 싼 그런 매체가 아니에요 뭘까요 집안의 가계도 땡 하려고 그러다가 맞았다고 해줄게요 가계도가 아니라 가족앨범 뭐냐면 우리 모잣집이야 우리 집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집에는 저런 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고무부도 있고 군인도 있고 마축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가계도를 나타내는 가족앨범에서 말치 않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도 얼굴을 알 수 있겠죠 때에 따라서는 재미삼아 집에서 할 일 없으면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이렇다 그 다음에 나는 저 성에 놀러 갔었다 그림도 그려놓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해수욕도 갔었다 그건 개기스럽지만 이건 아마추어로 가족앨범에 기념처럼 만들어놓은 것들이라 완성도가 이런 거 좀 떨어져요 자 이 사진은 뭘까요 사진이 있어요 똑같은 사진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사진은 뭘까요 저 요거 10개 다 판매데요 오늘 네 틀링그립찾기 틀링그립찾기 우하우 아니에요 뭘까요 네 모르겠어요 서커스타지 보스톡 근데 왜 똑같은 걸 두 개 찍어요 스테레오그램이라고 불렀어요 입체사진이죠 입체사진 두 개를 보면 요 안에다 집어넣으면 요 장치가 눈을 가운데 가려서 왼쪽은 왼쪽 사진 오른쪽은 오른쪽 사진을 보여줘요 찍는 카메라도 렌즈가 두 개가 달려있어요 그걸로 찍어서 저렇게 만들면 요렇게 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의 페스티발이나 축제 때 요걸 들고 나와서 5센트 그러면서 장사한거에요 한돈봐 그러던데 촛동안 보여주고 돈 받고 신기하다 그러고 먹고 그런거에요 요거는 좀 비잣집 집에서 이 안에 초가 들어가요 양초가 이렇게 들어가요 거기다 사진 놓고 보면 안에서 빛이 있으니까 사진이 입체로 보이는거에요 조금 연대화되면 요런것도 옛날에 그 놀이동상이나 이런 데만 팔았어요 이렇게 사진 넣어서 슬라이드쇼 하는거에요 그런 형태로 변형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VR 기술이에요 지금 VR은 머리떠가 눈에 날리는거지만 이 당시에는 사진을 넣어서 요렇게 표현했어요 이것 통해서 이미 아주 간단한 원리로 입체라는 것을 1800년대에 구현을 했던거에요 지금 쓰고 있는 우리 VR 기술은 이미 100년 전 기술을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요 초기에 사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뭐냐면 낯선 곳 새로운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와서 나 여기 가서 이런것도 마땅하고 자랑하는 목적이 더 강했어요 부자들의 전유물이었죠 여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어? 거기서 본거는 분명히 컬러였는데 가져와서 본 사진은 무조건 흑백이잖아요 그래서 요동안 사람들을 시켜서 색을 시키는거에요 사진에 그래서 칼라를 만들었어요 칼라필름이 만들어진거는 1940년대 이후에요 상당히 높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1800년대에 칼라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흑백에다 채색하는거에요 그리고 요 방법을 이용하는 사진작가들도 있었어요 최근의 사진작가 중에 얀샤오덱이라는 아주 멋진 사진작가가 있었는데요 그 사진작가는 모든 사진을 흑백으로 찍고 자기가 직접 칼라링을 해서 상당히 몽환적인 칼라를 만들어냈어요 이런 형태로 사진은 초기부터 탄생부터 변형되는 형태로 발전을 해봐요 사람들의 호기심과 사람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진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미디어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하게 되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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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